오늘 오전 8시 5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4층에 사는 70대 여성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불은 건물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불이 난 건물은 1, 2층은 상가, 3,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로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